반갑습니다. 오늘은 니안위프엣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텐데 사실상 니안위프엣을 매수하라 이런 내용의 영상은 알립니다. 제가 몇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영상에서 와 이 코인 그냥 매수하세요. 10만원이 100만원 됩니다. 이런 류의 영상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유튜버들의 말만 맹목적으로 맹신한 이후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건 잃었건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사실상 계좌가 마이너스 날 수 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낚시하는 법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앞으로 오늘 영상의 주제는 덱스 거래소에서 밈코인으로 단타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겁니다. 알려드릴거고 왜 밈코인 덱스에서 단타를 왜 쳐야 되는지 알트코인보다 이 시장이 더욱더 단타 치기가 유리하고 돈 벌기가 쉬운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릴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충분히 도움되실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 니안위프 앱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오후부터 거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를 통해서 현재 4만 퍼센트가 넘는 수익을 저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분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통방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는 파일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발표 거래소 상장 정보, 고래 매집 정보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프라고 연락주시면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발표 거래소 상장 정보란 무엇인가? 암호화피 같은 경우는 상장 당일에 30분에서 1시간 전,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발표를 하기가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미 다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피트에 상장됐던 페페, 봉크, 캐디너독스 월드 같은 코인들은 10월달부터 이미 저는 알고 있었고 소통방 분들께도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초쯤에 미리 저가 매수에 다 들어가 놨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RT의 물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어피트에서는 얘네들을 원화 마켓에 상장을 시켰고요. 그렇게 상장 소식이 발표가 되면 시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파는 아주 간단한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간단한 전략으로 돈을 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인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돈을 벌어갈 수가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안위프에처럼 이렇게 덱스에서 어떻게 지금 보시죠? 지금도 지금 순식간에 5만 퍼센트 가까이 올라가고 5만 퍼센트가 넘었습니다. 자 왜 알트코인 단타보다 덱스 거래소에서 단타를 윈코인으로 단타를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위험성만 놓고 따지다 보면 이 덱스에서 윈코인 하는 게 스캠이 거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얘네들은 짧아봤자 하루 이틀 만에 치고 빠지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알트코인 단타 사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언제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이 비트코인 시장 진짜 주변 사람들도 알트코인 단타 치다가 고점에서 콱 물려서 예를 들어서 리플 4,800원 평단가를 가지고 있는 지인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물론 영리하게 물타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평단가가 훨씬 낮아졌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고점에 물리면 자 100만원을 가지고 투자했어요. 100만원 다 들어갑니다. 와 두 배 멀어야지. 근데 거기가 역사적 고점이었을 줄이야. 그러면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업비트 빗섬을 삭제해요.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반감기 시즌 비트코인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알트에 재수없게 머리가 콱 물려버린 사람들은 아직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자 스캠이 많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액으로 해야 된다. 왜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수익률이 5만 퍼센트 10만 퍼센트 넘게 벌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밈코인 시장인데 이렇게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리스크는 큰 리스크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0개 중에 7개는 스캠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스캠 밈코인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돈을 버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런 방법들 제가 소통방 분들께는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 니안위프엣 같은 경우도 현재 4만 퍼센트 넘는 수익률 기록 중에 있죠. 그리고 뭐 디디빔코인 오늘 8만 7천 퍼센트 수익 실현 완료했고 자 10개 중에서 뭐 5개가 스캠이거나 시세가 안 나온다. 돈 못 벌었다 쳐요. 5개만 10만 퍼센트 나와주면 그냥 그날 수입 그냥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코인 뭐 100% 200% 상승한다고 했죠. 이렇게 영상 많이 찍잖아요 유튜버들. 정작 그 유튜버들 보면은 돈 버는 사람 없어요. 자 3월달 4월달부터 덱스에서 밈코인 매매 저희 소통방 분들 시작했습니다. 딱 100만원 들고 계신 분이 지금 비트코인에 얼마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1억 4천 들어있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제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위프라고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뭐 소통방 입장이라든지 정보, 시세 같은 경우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파일 같은 경우는 사실 하루에도 몇백 통씩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도 선착순으로 잘라서 제공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로 접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